그냥 연락하라니까. 일단 지르고 봐. 됐나? 으응. 대신 나. 이 번호로 꼭 닫아야 된다, 내가. 어휴, 진짜 너무 쉽겠네. 나 머리로 나왔어. 어제 기억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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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냐고. 아이, 좀. 아, 어제 그렇게. 너무 놀래? 네 돈으로 산 거잖아. 너, 거기는 잠깐만이 아닌 것 같은데. 왜? 소금이 중요한 법이지. 그래? 먹어,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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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먹어. 야, 야. 이게 뭐 우중국이지. 먹으라는 거야? 말라는 거야. 가구. 근데 왜. 아니, 컵. 많이 기다렸어? 괜찮아. 뭐 좋아해? 난 다 괜찮아. 그래? 응. 그러면. 많이, 많이 먹어. 어, 너도 많이 먹어. 아, 아니야. 시간 괜찮아. 아, 오늘 시간 괜찮아? 응. 그러면. 가기만 할 거야? 어. 나 오늘 한. 다 알려줘도 몰라? 응. 우리 집에 있잖아. 가면 먹고 갈래? 응? 가자. 그럼 여기까지 와서. 돌아가? 아니, 나 그냥. 아니, 나 그냥.